자, 이번에 우리가 배울 단어들은 went, tub, nut, tug, fog, pet, tail, 그리고 what, 그리고 drop,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이라는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, went의 뜻은 무엇일까요? 그쵸, went의 뜻은 go의 과거형 갔었다, 어디를 갔었다 자, tub, tub의 뜻은 무엇일까요? tub의 뜻은 큰 통이나 대야 같은 데가 tub예요 그러니까 뭐, 목욕할 때 어떤 통이나 대야 같은 데다가 대양이래,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담죠? 애기때, 애기들 목욕할 때 그래서 그게 tub이고, not, not는 부정사, 아니다 tug는 뭘까요? tug은 터버그 완전 다른 뜻이에요 tug는 세게 당기다 fog? fog는 안개 pet은 애완용 개, 고양이가 다 pet이죠 tell, 말하다 hot, hot는 뭐일까요? hot는 바로 오두막 집 같은 거이고, job, 일 bun은 그 햄버거 위에 올라가 있는 빵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번인데, 그냥 빵이라고 할게요 햄버거 위에 있는 그게 바로 번이에요 자, 여기 단어들에서 short e 사운드가 나는 게 있고 short o 사운드가 나는 게 있고 short u 사운드가 나는 게 있어요 short e 사운드는 에 말음이 나고 short o 사운드는 어 말음이 나고 short u 사운드는 우나 어 말음이 나요 한번 들어봐요 went 그건 short e, o, u 중에서 어떤 사운드일까요? went e, went 그쵸? 이 발음이죠 tab tab 그거는 어떤 발음일까요? tab tab short u 사운드이고 nuts nut 그쵸? 그건 short o 사운드에요 자, 여러분들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이게 short e 사운드인지, short o 사운드인지, short u 사운드인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넣어갈게요 아이고 make a new word from the spelling list by changing the vowel 자,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래요 근데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만들거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 vowel vowel 모음을 다 모음을 바꾸면서 새로운 월드를 보하면 돼요 모음이 뭐냐면 바로 뭐 아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에 이런게 뭐 다 모음이에요 자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a 를 빼고 e 를 넣으면 뭐가 되죠? 그쵸? pet이 되죠? pet 애완용 만약 이 b 에서 i 를 빼고 e 를 넣으면 번 이 jab 에서 a 를 빼고 이렇게 o 를 넣으면 job 아 그래 빠졌어요 14, 15분 8분 해보세요 여기서 i 를 빼고 o 를 넣고 여기선 a 를 빼고 u 를 넣으면 돼요